자,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? 두근두근 뛵니다! 아, 여기 잘 만들어놨네. 맞아요. 이 심정을 살면서 호망을 처음 봤어요. 신기하죠? 대박이다. 이거 스타킹 신으는 애들 같아. 스타킹이. 아니, 몸이 우와! 야, 얘네들 이렇게 하트야. 한 번만 만져보고 싶어. 맞아, 같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하트잖아요. 한 다리로도 서 있을 수 있나 봐. 자고 있는 애들. 어? 그러네? 와, 대박. 모기 다리야, 모기 다리. 사실 이게, 잘 때 한 다리로 자요. 다리를 한 개 숨겨놔. 너무 멋있는데. 당연히 뭐든 처음일 테니까. 그럼요. 통합도 처음이고, 레전란도 공원도 처음이고. 안에 더 있어.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동물들도 되게 많아. 얘들아, 안녕. 우리 갈게. 애들 목이 되게 유연해. 맞아, 맞아. 이렇게 막 구부러져, 막.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? 허리를 잘 굽혀. 밥 먹을 때. 아니, 몸을 잘 굽혀야지. 몸을 잘 마라. 말아, 말아. 이렇게. 이럴 때 민망하게 혼자 먼저 가야 돼. 모르겠지. 반응 안 해줘야지. 후렘으로? 어머. 어머, 이거 귀여워. 귀여웠어.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귀여워. 귀여워. 사막여우. 얘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쟤 키우고 싶다. 어머, 어머. 얘 너무 귀엽다. 귀여워요. 나 사막여우 닮은 꼴이라고 그랬었는데. 어, 맞아. 닮았어. 맞아. 맞아, 맞아. 닮았었는데. 야, 귀여워. 야, 미쳤어. 짱 귀여워. 어머. 미역해. 너무 신기했어. 진짜 이러고 있어요. 쟤네가 자신을 먹이로 삼는 큰 맹금류를 경계하려고 두 발로 서서 주위를 살핀대. 한 번만 서주라. 한 번만 서주라. 한 번만 서주라. 사진 찍고 싶어갖고. 쇽. 한 번만. 한 번만, 한 번만. 한 번만 해줘. 다 들어가나 봐. 저거 찍으려고 정말. 뭐를 기다렸어요? 이렇게 하고 막. 아니, 이렇게. 이렇게 하거든요. 야, 걷다가 쇽 하고 하나둘 하자. 알겠지? 걷다가 하나, 둘, 셋. 쇽. 근데 저렇게 안 보여요? 아, 이뻐. 아, 이뻐. 쇽. 쇽. 근데 저렇게 안 보여요? 어머, 어머, 어머. 이거 찍어, 이거 찍어. 가만히 있어봐. 진짜 신기한 게 사진 그대로 이렇게 써있어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? 진짜 신기했어요. 갑자기 경계를 하고 싶었나 보다. 나중에 가시면 한번 해 보세요. 해줄 수도 있어요. 귀여워. 어떡해? 애들이 방송을 안 해. 네. 진짜 신기한 게 손이 진짜 사진 그대로 돼 있어요. 아, 귀여워. 귀여워. 코가 빨간해. 지금 우리보다 큰 척 하려고 하는 건가? 아, 행복해. 귀여운 동물 보면 행복해져.